자, 이거 김성재입니다. 유er한 진짜 잘하심 아유 잘하는 주목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된다고?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된다고? 다시! 다시! 니가 왜그랬어 니가 왜그랬어 니가 왜그랬어 아이고 떨려 불안해 불안해 정리정독 정리정독 아 그냥 떼버려 아 그냥 떨려 아니야 좀 떨려 아 아 아 아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 아 아 됐어 됐어 자 여러분들 이제 무너트리세요 한쪽으로 다 쌓아주실게요 앞에 보시고 자 첫 번째 선수 등장해주세요 여기 왔습니다 첫 번째 선수 등장하셨어요 거기 무슨 팀이에요? 파이팅 한번 해 파이팅 파이팅 여기 무슨 팀? 우리 게나리 게나리 팀 시작 무슨 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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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되셨어요? 아니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섯 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게임이만 하시는 거예요 두 게임 두 게임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커브 잡으셔도 됩니다 앉으세요 자 일어나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준비 여기 두개 있다 두개 있다 그러니까 겹쳤다 준비 이렇게 가는게 안 좋은가? 여기 안 좋은가? 시 아니에요 준비 시작 파이팅 심지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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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위 바위 보 할게요 자 오케이 동시에 했어요 자 가위 바위 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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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점 주 10점 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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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으로 다 하셔도 되는데 어디가 넘어가려고 하면 왼손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쵸 손을 바꾸시면 안돼요 네 들어가셔야 돼요 자 준비 시 시에요 시 준비 시 시작할까요 갈까요 아직 아니에요 자 다시 갈게요 진짜 갑니다 이번에 아직 아니에요 내 이야기는 집중 안듣고 이것만 보고 계세요 자 준비 준비 컵 하나 드셔도 돼요 시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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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하셔야죠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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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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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TV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